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분위기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연관 차장인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삼성전자가 올라서는 움직임 계속 확인이 되죠. 6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두 달여 만에 6만 원짜리 회복을 한 건데요. 반면에 치킨게임 이슈라든가 혹은 여러 이슈 속에 지금 얽매여서 SK하이닉스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상승세 이어갑니다. 매일 종목의 성격만 조금 달라질 뿐이죠. LG화학은 5% 상승, 에너지 앤솔의 양극재 업체로서의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도 강세입니다. SK온투자유치 소식 등이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이죠. 그리고 차장님 쪽의 화장품 쪽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죠.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실적은 모두 컨센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차장님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 그 시기 지나고 나서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해놨다, 구조조정이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빠진 것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지금보단 50% 더 갈 거야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공감하시는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실적이 하회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주 원인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우린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중국이 부진한 겁니다. 여태까지도 우리가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들을 다 변화하면서 그런 쪽들의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미세한 변화라고 했는데 과연 이 미세한 변화가 거대한 물결의 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하고는 판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중국 쪽에서 로컬 업체로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시설 이런 것들을 짓는다 또는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규모의 경제면에서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잘 나갔을 때도 있었어요. 설화수라든가 이런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잘 나가다가 이걸 후에 마케팅 전략에 뺏겼어요. 그만큼 고급 브랜드에 대해서도 충성도가 예전 가치가 않다라는 걸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되어 있고 솔직히 이 화장품의 기술력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런 중국의 비중을 다변화하는 노력은 좋으나 과연 이런 비어가는 매출 비중을 다른 지역들이 꽉꽉 채워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8% 급등이 반갑긴 합니다만 연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는 물음표다라는 답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살짝 코멘트 나눠봤고요.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더 다른 종목까지 체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잠금 해제는 이겁니다. LNF. 오늘도 에코프로비엠도 이슈가 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이슈가 있었고 화학도 실적이 괜찮았고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LNF의 앞으로 향방이 많이들 궁금하신데 무한지일주가 계속될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실적이 말한다.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결국 실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도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4년 예상치까지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변하시는 숫자를 보더라도 굉장히 극적으로 변해요. 제가 봤을 때는 2024년에 10억, 100억, 1000억 조인데 9조 수준이 아니라 10조 이상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컨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2020년에 10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440억, 3000억, 5000억, 8000억 수준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제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튬이나 이런 원자재 부담은 없나요? 가격은 물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판가로 인상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에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케미칼 전부 다 하이니켈 양극제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따라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면 영국 쪽의 신생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 볼트인가요? 그 업체가 이제 파산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신생으로 뛰어들지만 그만한 기술력의 시간이라든가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 배터리 내재화한다. 불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 격차라든가 시간 격차, 생산비용 효율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배터리를 누군가가 다른 쪽에서 줄 걸 더 빨리 확보해서 생산에만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배터리 내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장이 성숙화되고 나서도 논해볼까 말까 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어찌 됐건 그런 측면에서 LNF의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포인트가 있다고 잡아주신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달리는 자율주행. 사실 한 이 며칠 사이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살짝 보수적인 기사들도 나와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LNF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은 친환경 차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차에 탑재가 기본적으로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친환경 차, 지금은 전기차죠. 하지만 향후에는 수소차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형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결국 이런 차량들의 보급과 더불어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죠. 차량이 단순히 달리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움직일 때 나는 손을 놓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자율주행에 맡겨놓고 다른 여가활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의 보급 침투율이 점점 더 가속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유럽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15%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후발주자들은 더 파일을 키워주고 있어요. 이게 테슬라가 지금 점유율이라든가 실적 면에서 약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두주자로 나서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이런 차량 판매를 이루어왔던 업체인데 결국에는 내연기관차 공룡이죠. GM, 포드, 스텔란티스, 혼다, 폭스바겐 이런 쪽들도 전부 다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차들을 내놓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북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건 우리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북미에서 지금 대안이 달리 없다 보니까 선택지를 받으면서 9%까지 점유율을 높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조금 혜택의 차이로 인해서 차량 가격이 더 비싸진다고 했을 때는 굳이 현대, 기아를 선택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업체, 선두 업체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런 판매되는 속도를 봤을 때는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은 명확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침투율과 보급률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엔트리 모델에 많이 쓰이는 LFP 배터리 사용 안 돼요. 결국에는 중대형, SUV 이런 것들 위주로 팔릴 거기 때문에 하이니켈의 강점이 있는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LNF의 리스크는 없는지 두드려 봐야겠죠. 9월경에 얘기가 됐었어요. 산자부가 미국 공장 LNF가 불허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술 유출이나 보안 문제 여러 가지 등을 근거로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좀 잘 넘어간 걸까요? 글쎄요. 그때도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우리는 이걸 멀리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신규 매수로 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메이드 인 USA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단 불허했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될 거라고 보는 시각들은 많지 않아요. 결국에는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넣고 이런 북미 가속화, 투자 가속화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글쎄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더불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가는 표 보시면 주요 전기차의 출고 대기 기간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입니다. 18개월이죠. 지금 가장 인기가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모델이 17개월 정도 걸려요. 그거보다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EV6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14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대부분 보면 지금 다 1년 이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온다 하지만 이미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탄력적인 고급 소비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LNF, 현재가 부근도 물론 매수가 유효합니다. 언제 사더라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시장의 흔들림과 더불어서 한 21만 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만 원 잡은 이후에 터치하면 목표가 상향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LNF. 궁금한 건 포스코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다른 양극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뷰이신지 그 양극재 업체들 내에서 조금 선택의 우선순위를 가려주신다면요? 일단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과 지금 말씀드린 LNF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그 시기와 비슷한 모습을 지금 LNF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밸류를 덧붙여줄 수는 있다 정도로 보는데 일단 탑픽 두 개를 꼽는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될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최근에 주가에 급등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 더하기 음극재, 거기다 실리콘 음극재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영위한다는 프리미엄을 받고 지금 밸류가 두 배 정도는 비쌉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 밸류도 결국은 떨어지겠지만 지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쪽은 앞서 말씀드린 탑픽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LNF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 같이 풀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잠금해제 해보도록 하죠. 이 종목 HPSP, 슈퍼을을 꿈꾼다.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 알고 있는데 왜 슈퍼을이 될 수 있는지 첫 번째 포인트 열어봅니다. 값 같은 을, 그러니까 생산사들이 원해도 이것을 제때 줄 수 없을 만큼 뭔가 수요가 많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을을 꿈꾼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슈퍼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 업체입니다. 일단 ASML이 굉장히 유명해요. ASML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미세공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EUV, 이런 쪽들의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슈퍼을로 불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HPSP도 고압 멸초리용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 전공정 중에서 여기 어닐링입니다. 이런 어닐링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표면이 약간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걸 좀 부드럽게 다듬어준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활성화 수소, 어닐링 공정이 들어가서 이런 집적회로의 성능을 10에서 15% 높여준다. 이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다른 업체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독점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공정에는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어요.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16나노 이하에서는 이런 공정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비를 찾는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하이니켈 양극제도 그랬고요. 이런 약간의 갑 같은 을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진입 장벽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 아마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높은 진입 장벽, 말씀하신 고압수소 언일링 기술 이게 쉽게 뛰어들기는 좀 어렵나 봐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들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해요. ASML이요.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언일링을 하는 업체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오테크닉스가 20에서 25%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AP 시스템이 12%대예요. 여기도 다 레이저 언일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레이저 언일링을 할 때 그 레이저 때문에 고열이 발생이 돼요. 그럼 이 고열에 의해서 16나노 이하 미세공정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소공정을 할 수 있는 이 업체가 부각을 받는 거고요. 이거 표가 아마 여기 나갈 텐데요. 아까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냐라고 보여드렸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3분기 57%입니다. 이거 뭐 제조업 업체가 아니죠 사실. IT 업체들도 못 내는 숫자를 내고 있는 이런 기업이에요. 그런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독보적으로 이런 기기,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에 있다. 거기다 특허 장벽까지 같이 점처리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도 쉽게 뛰어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이 이 업체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신 거고요. 그런데 반도체 쪽에 전반에 둘러싼 업황 얘기도 살짝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크로 불확실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목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봐도 워낙 큰 편차가 나서요. 맞아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달리 보고 있어요. 이게 감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에서 치킨게임을 우리는 우려해야 될 게 아니고요. 이게 미세화 공정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이 달라질 때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산량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양품의 생산량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2009년, 10년처럼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LP다. 디렘에서 치킨게임으로 쫙 저 멀리 보내버렸죠. 그랬던 사태가 재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인 즉슨 이런 가격의 하락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공정의 다변화, 공정의 미세화로 인해서 조금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길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영업인율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고 이게 사실상 양산 개념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문 생산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주문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에는 파운드리 쪽에 TSMC 같은 그런 업체들, 비메모리 위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메모리 업체들까지도 같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업체에 대해서 다른 반도체 업황과 마찬가지로 실적을 결정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HP, SP가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나 AP 시스템보다 왜 더 경쟁력이 있는지와 함께 가격 라인까지 한번 잡아본다면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 살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영업이익률도 높고요. 앞으로도 그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매크로적인 환경의 불안함 때문에 일단은 5만 2천 원 매물대 하단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4천 5백 원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에 한 7만 원 부근까지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얘기 나눠봤습니다. LNF 그리고 HP, SP 두 종목 다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섹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형관 찾아인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